업데이트 하기 전에 2022년 9월 27일 22h2의 엔비디아 프레임 드랍 인테일 이코어 문제 등등에 대해 간단한 영상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 링크 영상을 참고하시고 진행할지 말지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큰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무엇을 해볼 것이냐? 네 바로 윈도우 11 22h2 업데이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구글창에 윈도우 11 22h2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윈도우 11 다운로드를 들어가줍니다. 밑으로 내리다 보면 이렇게 선택하는 칸이 있는데 여기서 윈도우 11을 선택해줍니다. 다운로드 버튼 클릭 이렇게 밑에 제품 언어 선택 칸이 뜨는데 이제 저희는 한국어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링크가 생기는데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윈도우 11 22h2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면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를 열어 ISO 파일을 더블클릭한 후 셋업을 더블클릭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설치 프로그램에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는 방법 변경을 눌러서 나중해라고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하는 이유가 지금 윈도우 마소 서버가 이상한건지 무활로딩이 걸리더라구요. 그러니까 꼭 저거 나중에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안그러면 4시간이 지나도 안됩니다. 이거 경험담이에요. 네. 내다버린 4시간. 따흐. 아무튼 이렇게 조금 기다리시면 유지할 항목 변경 버튼이 뜨는데 클릭하시면 이렇게 개인 파일 앱을 유지할지 개인 파일만 유지할지 아무것도 유지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설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윈도우 11, 22, H2가 설치가 됐는데 뭐냐? 왜 시작화면이 안 뜨지? 밑에 하단 시작 메뉴가 안 뜨네요. 뭐야 이거? 어. 몇 분 지나니까 정상적으로 잘 뜨네요. 이제 윈도우 버전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렇게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이렇게 윈도우 11, 22, H2가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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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